남구청이 울산의 최중심 상권인 삼산동 롯데백화점 사거리 1원에 대규모 지하상가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남구는 이 일대 지하를 파서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지하상가를 조성하고 800대 규모 주차장 건립 방안을 민자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산동 지역 상인들은 경기 침체로 빈 점포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인데다 건축물 안전이나 교통 대책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사업 추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주말 오후 10시부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2019 U20 월드컵 결승 경기 시민 응원전을 개최합니다. 응원전은 한국 남자 축구 사상 첫 20세 이하 축구 월드컵 우승과 울산 현대고 출신 태극전사 3인 오세훈과 최준, 김현우 선수의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인기 가수 소찬이와 지원이 등의 공연과 시민 응원전으로 진행됩니다. 용암 폐수처리수 제이용시설 준공식이 울주군 온산공원 일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시설은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 나오는 폐수 중 일부를 재처리해 기업체에 공급합니다. 울산시는 폐수를 재활용함으로써 기업체의 수처리 비용과 낙동강 원수 의존도를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법인 분할 주주총회를 둘러싼 불법 폭력 행위 등과 관련해 노조 간부 등 79명을 고소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또 노조의 동거 한마음회관 점거 과정에서 빚어진 기물 파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상캐스터 감사합니다.